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20번째 순서는 단독 출마가 점쳐지는 제주시농협과 학위농협, 남원농협입니다. 제주시농협과 학위농협은 아직 현 조합장의 대항마가 나타나지 않았고, 남원농협은 현직이 불출마하는 가운데 전 임원이 유일한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는 제주시농협. 조합원 12,700명에 총 자산은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제주시농협은 고봉주 현 조합장의 단독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재선을 바라보고 있는 고조합장은 농산물 수출국가 다변화와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조합장은 낮추고 조합원을 높이는 경영으로 농협을 한층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산물 판매와 조합원 복지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출마하게 됐고요. 또 앞으로 4년 동안은 자비존진의 정신으로 조합원과 늘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온 하기농협도 무혈입성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하기농협 조합원은 3,500명, 총 자산은 4,700억 원 규모입니다. 강병진 조합장에 이렇다 할 대항마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재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강조합장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임기 내 금융자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략으로는 경제사업장 농산물 유통센터의 신축과 의료복지 지원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기반으로 마련하였다면 앞으로는 금년 농산물 유통과 조합원이 복지 향상을 위해 박채를 가해...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남원농협의 단독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원농협은 감귤 주산지로 조합원 3,200명의 총 자산은 3,100억 원 규모를 자랑합니다. 김문희 현 조합장이 재선을 끝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고일학 전 상무가 김 조합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전망입니다. 고 전 상무는 오랜 농협 근무 경험과 농가 경영 노하우를 살려 조합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에 맞는 유통구조 구축과 스마트팜 지원센터 운영 등을 약속했습니다.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고 단독 출마로 결정되면 해당 후보들은 무투표로 당선됩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